서눈의 섬수함과 남성의 강인함을 동시에 지닌 남자 박수하 뻔치 않게 훈훈한 매목 요즘 이 남자 때문에 대한민국 여심이 흔들리고 있다 연안함과 상남자의 매력을 뽐내며 많은 여성 팬들을 수아리에 빠뜨린 이정석 다양한 작품에서 고등학생의 모습을 보여준 이정석 교복이 잘 어울리는 연예에 뽑히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교복을 입고 나타났다 전작을 끝내고 나서 고등학생 역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너의 목소리가 들려도 역시나 고등학생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초능력 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초능력 소년을 언제 해보겠어요 너무나도 매력있는 역할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의 세상에는 두 가지 소리가 존재한다 하나는 남들에게도 들리는 소리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만 들리는 소리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노려보면 없던 증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다니? 내가 무슨 말 할지 아는 거야?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잇는 능력 아유 유치하게... 나 외계인 아니야 지구에서 태어났어 원치 않게 시끄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박수하 이게 마음을 잇는 역할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눈을 볼 때 어떤 제스처를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뭔가를 괜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이것저것 해봐도 굉장히 뭐랄까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해외에 가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 이 아줌마였나? 아까 은행에서 돈 뽑은 아줌마가? 아이고 바람무자 아저씨 여기 남대문 열렸네요 소매치기 사고를 방지하는가 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죽어버릴까? 세상에 아무도 날 안 믿어주는데 살아서 뭐해? 절망에 빠진 친구의 마음을 잃고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친구를 구해내는데 슈퍼맨 부럽지 않은 이 남자 박수하 오랜만입니다. 저 박수하입니다 박수하의 매력은? 굉장히 귀엽고요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또 상남자스러운 면들이 있어요 캐릭터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항상 마무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설렐 뻔했어 정혜상은 물론 대한민국 누나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박수하 물론이죠 두 개 드릴게요 교복 속에 숨겨둔 단단한 몸매를 자랑하는 가면 싸웠다 하면 백전백심 박수하 사전에 베벨은 없다 운동 신경까지 뛰어난 박수하 이러니 반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게다가 수하 너 밥통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보기보다 공부 잘해 죄 잘 등급이야 못하는 게 없는 완벽놈? 그런 그에게 자상함은 옵션이다 나 하루에 수천번 수만번씩 너 원망하고 있어 10년 전 그 법정에서 괜히 증언했다고 이 모든 게 나도 때문이야고 왜? 더 심한 말도 해줄까? 해 다 들어줄게 욕도 해도 돼 다 옆에서 들어줄 테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혜성의 짜증을 다 받아주는 박수 그 뿐인가 장혜성 대신 몸도 던지고 괜찮아? 어 당신은 내 편이어야 하잖아 그 오해가 장혜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주먹도 서슴치 않는다 때로는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로 때로는 풋풋한 소년으로 팔색조 매력을 선보이는 박수하 이 남자 매력의 끝은 어디일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